안녕하세요 건강우름 김군입니다. 계란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로 많은 음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완전식품이라 불리는데요. 하지만 신선도가 낮거나 상한 계란의 경우 살모넬라균 등 각종 균으로 인한 감염이나 식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건강을 지키는 신선한 계란을 고르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 흔들어보기입니다. 계란을 손으로 흔들었을 때 내용물이 잘 흔들리지 않아야 신선한 계란입니다. 신선한 계란은 노른자와 흰자의 탄력성과 점도가 높아 노른자가 중앙에 있는데요. 그리고 노른자를 잡아주는 알끈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오래되거나 상한 계란은 점도가 떨어지고 노른자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므로 내용물이 흔들리게 됩니다. 계란을 흔들어봤을 때 내용물이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란 방향 확인하기입니다. 계란의 둥근 쪽에는 기실이라고 하는 숨구멍이 있습니다. 때문에 계란을 구입할 때 둥근 쪽이 위를 향하게 보관된 제품이 더욱 신선한데요. 계란은 시간이 지나면 껍질 속 이산화탄소와 부패를 촉진하는 물질들을 숨구멍을 통해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반대로 둥근 쪽이 아래를 향하게 보관된 계란은 숨구멍이 막혀 신선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에서 계란을 보관할 때도 둥근 부분이 막히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불빛으로 구별하기입니다. 계란에 빛을 비췄을 때 속이 잘 보이고 침전물이 없다면 신선한 계란입니다. 반대로 실금이나 침전물들이 보인다면 신선하지 않거나 상한 계란인데요. 평소에 육안으로 구분이 힘들지만 빛을 투과할 경우 부패로 인한 내부 이물질과 작은 실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핸드폰 후레쉬를 계란에 투과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소금물에 담가보기입니다. 신선한 계란은 소금물에 넣었을 때 바닥으로 가라앉으면서 옆으로 눕습니다. 하지만 상한 계란은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뜨게 되는데요. 이는 계란이 오래되면 내부에 있던 수분이 점차 증발하면서 그 공간에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들어가면 계란의 밀도는 낮아지고 부패가 시작될 수 있으니 소금물에 뜨는 계란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른자 집어보기입니다. 신선한 계란은 노른자의 밀도가 높고 탱탱하게 잘 뭉쳐 있습니다. 때문에 젓가락으로 노른자를 집었을 때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지만 신선하지 않거나 상한 계란은 노른자가 뭉쳐 있지 않아 흘러내리게 되는데요. 이수시계를 노른자에 꽂는 것 또한 같은 원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선하지 않거나 상한 계란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란을 구입하기 전이나 드시기 전에 간단하게 확인해서 건강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